저도 생각 많이 했어요! 그게 절대 안 되는 일이야! 저와 영신을 엄마랑 그 남자와 비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? 그래도 가서 웃는 얼굴로 밥 먹을 수 있겠어? 너 지금 뭐라 그랬니?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. 형님 걱정 많이 한답니다. 마을을 떠나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. 싫어요. 기집애가 뻣뻣하긴 상전이 따로 없네. 누가 며느리로 데려가면 되레 시어머니가 시집살을 하겠네. 자세히 알아보세요.